다음 사위의 이름을 주인공, 이 노래를 부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죠. 역주행 밈의 대표이자, 깡 하나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B가 4위에 등극합니다. 오랜만에 컴백인데 많이 기대가 되고, 그럼 지금 파이팅, 루인 파이팅. 동료들의 무한한 응원과 함께 화려하게 컴백한 무대. 직설적인 가사와 예스러운 동작에 팬들에게조차 외면받았는데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대를 적신 B가 가져온 나비효과는 1일 1강 팬덤층 만동인데요. 이른바 깡팸들이 등장하며,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순식간에 2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밈이 되고, 어떤 화제거리가 되고, 너무 서운해. 왜 1일 1강을 해요? 왜 1일 1강을 해요? 하루에 3강 정도는 해야지. 1일 1강을 넘어선 건 물론, 일명 고릴라 춤 패러디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강아지도 빠진 깡의 매력. 여러분들, 좀 더 힘내주세요. 올 게 왔구나. 이를테면 대국민 단합 깡동 단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의 기대의 부응을 하기 위해서 기시를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성원에 CF 모델로 발탁되며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죠. 감사합니다.